자 이번에는 계란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 그래서 저번에는 날계란을 이용한 계란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숙으로 삶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숙 삶는 방법하고 그 반숙을 양념에 재워서 장조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반숙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반숙 먼저 알려드릴게요 계란 반숙은 거의 뭐 30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을 먼저 끓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또 시간 그래서 일단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은 한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식초가 있으면 식초를 좀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는 이유는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계란이 잘 삶아지기도 하지만 잘 까져요 물을 끓여주시고 시간은 5분 30초 타이머를 준비를 해주시고 계란을 넣어주시는데 계란을 그냥 넣으면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금 가거나 깨지니까 살포시 5개 정도 삶아보겠습니다 시작을 하시고 5분 30초 동안 삶아주시면 돼요 불은 깨서 끓는 물에 그리고 집에 얼음이 있으면 이렇게 얼음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5분 30초가 지나면 건져서 바로 여기다가 차갑게 식히는 거죠 달걀을 건져서 얼음물에 식혀주세요 자 이제 삶은 반숙 계란에 양념이 필요한데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요 다식 국물 맛술 간장 이게 없으면 뭐 가다랑어포 국물이 아니더라도 뭐 멸치 국물도 괜찮고 좀 어느 정도 채소로 끓인 육수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맛술하고 간장이 들어가는데 비율은 1대 1대 1 냄비에 넣고 한번 끓이겠습니다 불을 꺼주고 이런 차가운 데다가 식혀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계란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겠다 계란을 깔 때는 또 이게 약간 반숙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레 까야 돼요 이게 그냥 까다보면 잘못하면 노른자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계란 잘 까지죠 이게 잘 까지는 이유가 소금하고 식초를 넣기 때문에 잘 까지면 가운데가 반숙이라서 노른자가 흔들흔들 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익는지 보세요 5분 30초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잘라 놓은 거니까 제가 먹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6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노른자는 촉촉하고 흰자는 부드러운 반숙 계란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흰 쌀밥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